뭐라 말을 해야 하나요? 고개 속에 그대 앞에서 아니, 그럴 수 없다는 말이 듣고 싶었나요? 그랬나요? 아무 말이라도 하라면 울고 있는 그대 앞에서 축하한다는 말들을 꼭 해야 하는데 목이 메어 나오지 않나요? 그렇게 사랑했어도 이렇게 해주세요 사랑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네요 그대도 그럴 수 있나요? 제발 내가 아니라고 해도 그대 행복하길 그렇지만 나 잊지 말기를 제발 내가 보고 싶어져 울지 말기를 그 사람과 잠들지 않기를 그대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닌가요? 나만의 생각일까요? 그런가요?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길이 여기가 끝인걸 결국 우리는 아니었나요? 그 사람과 잊지 말기를 한 사람만 사랑해 알아간다면 나 왔어야죠 매일 그 자리 내가 써야죠 매일 그 자리 내가 써야죠 그 자리 그 자리 이렇게 ous